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이 높은 동물 탑 3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고양이 IQ는 50 정도이며 뇌구조는 사람과 90%가량 일치하고 인간에 비해 60배가 넘는 단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위. 강아지 IQ는 60 정도이며 가장 똑똑한 것으로 알려진 보디콜리의 경우 1000개의 단어를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5위. 돼지 IQ는 65 정도이며 감정 공감이 가능하여 다른 동물들과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4위. 코끼리 IQ는 70 정도이며 남정이나 장애물 등을 쉽게 알아보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3위. 돌고래 IQ는 80 정도로 초등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생물체를 활용해 스코치를 즐기기도 합니다. 2위. 부엄고래 IQ는 90 정도이며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개를 가지고 공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1위. 침팬지 IQ는 120 정도로 수년간 수화를 배운 침팬지는 나를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